이번 전시는 크게는 3개의 장, 작게는 8개의 실행 전술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에는 총 60여 명의 예술가와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출구와 입구를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여 관람 동선의 방향을 강요하지 않는다. 많은 작품과 다양한 구성을 통해 우리는 연대함과 동시에 점점 더 다르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허백년의 메림서실은 그의 개성적인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근경에는 사철 푸르른 소나무와 개울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매화로 둘러싸인 소박한 서옥의 풍경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조용히 살고자 하는 선비가 꿈꾸었던 이상향의 모습이다. 짧은 피마준과 태점, 그리고 연한 담채는 허백년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골길은 신학철이 1980년대 초중반에 시작한 농촌 주제의 그림 중 하나다. 그는 도시의 삶을 포토 몽타주로 작업했던 것과 달리 농촌의 모습은 주로 유화로 그렸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신학철은 승용차와 농민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그려내 발전된 도시의 삶과 향토적인 농촌 풍경을 대비시켜 이질성을 강조했다. 승용차 안에서 즐거워하는 가족의 모습은 마치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듯하고 곡괭이를 든 채 뒷짐을 쥐고 있는 흰 고무신의 남자는 마치 자식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화면 속 농촌의 모습이 풍요롭고 따뜻한 풍경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황야처럼 묘사된 것은 농촌을 빠르게 잠식하는 도시의 발전과 그로 인해 소외되는 농민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학철은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아가는 가죽상을 통해 당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서 우리는 광범위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예술과 환경의 관계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얻는다. 예술가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절하는 놀라운 경향이 있다. 앞에서 몇몇 예술가가 특정 종류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조절한 방식으로 이제 무작위로 형성된 폐기물, 황무지가 된 농촌, 공장의 굴뚝, 풍경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보여주며 그러한 파멸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추측과 총체적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를 이끈다.